자 정국아 비키니 입은 여자 좋아해? 어 더 좋아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지금 불띵하네 지금 정국의 눈빛 잘라줬어요 이곳은요 오우 무슨 맛이지? 이거 형이 한번 먹어봐요 아 맛있네 아 진짜 왜 그래요 나 방송에서까지 그렇게 많이 했지 아이 왜 ! 형이 펑 시-작 빠빠빠빠빠빠빠빠 오 잘해 차례 야 정국이 허벅지가 이거 허벅지 좀 잘할 수 없났 얘가 별명이 벅지거든요 이거 잘하세요 이걸 아 잘해 잘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진짜 들어온 거야 이제 미모의 여성분이 알몸으로 가운을 벗고 누워계실겁니다 가운을 벗고 누워계실겁니다 가운을 벗고 누워계실겁니다 아는꽃있어요 혹시? 네, 안개꽃이요 안개꽃 빼고 하나도 모르겠네 그니까요, 뭐가 너무 저러 브라지아, 브라지아 브라지아 아, 브라... 브라다요? 아, 프리지아이네요 프리지아이네요 Thank you Jim girl Beautiful Tony, I love you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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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굉장히 저희를 남자로 아니게 생각하는데 Not gonna go that I'm gone that I... 바지 터진걸 왜 찍으세요? I'm so pure I'm so pure I'm so pure 두 사람 가시는 거 보이시어요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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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방탄이 아니었으면 저는 섹스포니스터 발음을 잘해주시는거 발음 다시해주세요 방탄풀었네 진짜 발음 다시 아 프리지아이네 진심 나왔네 아 프리지아 아 프리지아 프리지아 시청자 안돼 제 여자에서 남자에요 저희 아 잠깐만 모았으면 저런 걸어가지고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나는 마침에 전부여 뽑을 건데요 한 5분 가야 그냥 드릴까요 왜 그러세요 지금 혹시 5분 동안 복돌려야 뽀뽀와 키스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뽀뽀는 살며시하는 거고 키스는 약간 역시 살의 유무죠 아 다시 오실 나 할 수 있겠어? 아 따로 안 찍어 피이는 얼음이고 정국인 부끄러워들고 이래서 밥 안 먹을래? 어디가서 가져와 내가 어디가다고 누가 먹었어 가요? 이러면 가요? 어떻게해? 어떻게해? 다음 생이 여자로 태어난다면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다음 생이 여자로 태어나면? 저는 그거 해보고 싶어요. 여자 목욕탕에는 커피를 판대요. 여자 그런게 본거에요? 완전히 목욕탕이네. 형 보다. 어 형! 우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키만 좀 작았으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키가 나고. 아우 지미. 우산하니까 빨리. 아우 지미 예아! 우산하니까 어디 안 입고 있어요? 아하 옷을 안 입고 있다고 하면 옷을 안 입다고 하면 종국이 옷을 안 입고 있어! 종국이 옷을 안 입고 있어! 종국인정의! 여 incentive! 사랑! 아!! 안해질참 안해질참 fort 프레즈아를 잘못받네요 아 죄송합니다 누가 뭘 것이구나 정말 궁금하네요 열심히 하러 도 Ogni 랩몰이, 가! 아이유 하아 주세여 나가요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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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Boly, 장군이랑 손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아아아아아악 프라이드 랩! 너 없력을 좋아해? 아니, 미안해! 오마이갓! 변태로 하면 왼손이 약간 느낌이 있어요 이런 친구 약간 천재 느낌이 많아요 지무스때는 원래 누구 많이 하잖아요 흰색, 블루 jeans, 하이 컷커버스 랩만이 어떤가요? 그녀는 짧은 치마, 짧은 스커트 정국이 청순 섹시 그래서 인nocent, 섹시 지민이 왜 안나와? 천만 공략 천만 공략 천만 공략 천만 공략 한 5일간 옷 벗고 다닙시다 일주일간 가로수길에서 옷 벗고 춤 박지민은 여자가 되면 목욕탕에 간다 아 됐네요 깔끔하네요 180 네모냥이 여자랑 무서운 얼굴이겠지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되게 청순한 얼굴이라 충격을 만들기 가입 랩 공략 스태스 스태스 최소한 스태스 스태스 일단 걸그룹 이런 거 다 알아요 머리가 죽으니까 암지력이 죽으니까 네 땡큐 땡큐 오케 아 정수 예 아 암소 큐 야 말투시는 거야 바보야 알 수 있는 거야 알 수 있는 거야 야 그거 공연 음란죄야 맞춰라 오케이 뭐 답변하면 아미아러분들 얼마나 쭉 앞으로 와야 돼 정신을 안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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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 너무 섹시해서 얼굴만 찍을 수밖에 없네요 진짜 밑에 찍으면 되나요 아니 We got really Slim fitted pants Yeah Very slim fitting And sometimes it's blue off My pants Especially the What is it? The center part Yeah really important part It's blue off and It's the one A little Yeah Oh That's so nice I'm feeling I could go I could use it I could use it I didn't It's fun It's funny It's funny At all A little At all At all Okay Oh He's nervous He's nervous He's nervous Don't get nervous Eddie Start 넌 입술이 진짜 많이 젖었네요 입술이 진짜 많이 젖었네요 아 자오씹인데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걸리더라구요 니가 컴맹이라 그래 입술이 진짜 많이 젖었네요 쏘리 아! I like you! 바이! 바이! 장남자에요 아 노래가 바뀌었네요 추억입니다 바로 돌아올네요 아! 아! 여러분들이 봤을때 촬영했을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지금 약간 이 노래는 뭐죠? 이거 몰라요 끈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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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쇼스가 그렇게 잘 나간대 쇼파스타 걸그룹분들이 쇼스한테 그렇게 뽀뽀를 해준다고 오늘 가져가야 할 것 같아 아 가요? 이러고 가요? 지미 오 지미 아 뭐해? 오 예아 지미야 오 지미야 오 지미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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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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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